장사 예스 건드리고 건강하세요 허리가 애초에 아픈 건 한 2년 됐어요, 2년. 그런데 디스크가 터져서 우리가 지금 수술을 받았고 지금 신경이 편하게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 청소했는데도 이거야? 정말 고소하고 있음. 한번씩 청소해 줘야 돼. 알았지? 베이킹 소가랑 해가지고 베이킹 소가랑 해가지고 베이킹 소가랑 다진 소스에 간다. 감사합니다.